네 안녕하세요 봉합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모바일 시크릿 프레임워크라는 안드로이드 앱 그 다음에 iOS도 진단이 되는 자동 취약점 분석 프레임워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1대로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좀 사용할 때 유용한 정보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1.1로 되면서 어떤 그 설치 환경들 여기 보면 이제 setup.sh 파일하고 setup.batch 파일하고 이렇게 4개가 생겼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칼리 리눅스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 사실 이 setup.sh라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2 버전하고 파이썬 3 버전하고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파이썬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다 보니까 칼리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파이썬 2 버전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설치를 하고 싶다면은 제 유튜브에서 모브 SF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 링크를 또 꺼드릴게요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다 하고 난 뒤에 실행을 하시면은 그 영상을 보고 실행하시면은 저 같이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 로그에서 보시면은 뭐 이런 로그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은 이제 IP 할당이 된 상태의 그 화면이 아마 나오게 될 거고 여러 로그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IP가 이제 할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꺼 IP 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IP는 여러분들이 할당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화면이 뜨냐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지금 현재 이런 화면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8080으로 포트가 동작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싶은 APK 파일을 올리시면은 자동으로 로그가 이 뒤쪽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관련된 기능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스캔을 했던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인시큐어 뱅크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한번 제가 동작을 해 본 것이고요 또 요거는 이제 APK 무료 온라인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APK 파일 그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한번 제가 동작을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결과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딱 봐도 딱 보면은 이제 이전 버전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건 이제 체인지 로그 쪽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공시 페이지에서 나온 베타 체인지 로그 쪽인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있던 어떤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오라클 jdk 보다는 오픈 jdk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뭐 바꿨다 이런 내부적으로 바뀐 정보들이 있고요 우리들이 봐야 할 부분들은 바로 이 cvs cw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태깅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스코어 하고 그 다음 cvs 스코어 그 다음 바이러스 토탈하고 트랙커텍션 이라는 이런 정보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요게 이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보들이 이제 결과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앱 스토어 예 이렇게만 앱 스코어라고 있는데 여기에 cvss 쪽 시큐리티 스코어 그 다음에 트랙커텍션 이렇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cvss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 줬지만은 보안위원 평가를 할 때 어떤 정량적인 평가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점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이 취약점이 제일 취약, 제일 위협스러움, 제일 위험한 10점 만점에서 몇 점이냐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자동 취약점 분석도구 넥서스 같은 거나 아니면 메타스플로이트 뭐 이런 여러 자동 진단 도구에서 요 cvss 기준으로 이제 그 취약점 여부들을 판단을 기준으로 많이 세우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이킹을 할 때도 요 cvss 스코어들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정보들을 보면은 이제 관련된 것들이 조금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정보로 보면은 이건 인시케어 뱅크는 조금 취약하긴 취약한데 사실 요런 정보들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요건을 아이템과 관련된 요 apk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작동을 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어로 된 그런 앱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가 예 이것도 하나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죠 요런 apk 파일 같은 경우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면은 바로 apkpu.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안 쪽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올라와 있는 그런 apk 파일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버전 업된 정보들을 apk 파일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어떤 apk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그래서 그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는 이유는 또 어떤 이 여기 올라와져 있는 앱스토어에 올라와져 있는 플레이스토어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올라와져 있는 그런 파일들 중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 악성코드가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 apk 파일 안에서 어떤 취약한 앱들이 혹시나 존재하는지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용으로 많이 요 사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번에 향상된 것이 이 네임입니다 요 네임인데 실제 이 앱의 아이콘과 그 다음에 요 네이밍에 대한 요런 아이템 그런 이름들들이 어 여기에 기재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 시베이스하고 시큐리티 스코어 그 다음에 트랙컬스 딕텍션들이 요렇게 결과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요 정보들이 뭐 100% 어떤 취약점에 의해서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참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참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베이스 스코어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노출되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요 아래쪽에 보면은 어 위에 것은 이제 권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 아래 것은 어떤 ip 정보들이 뭐 노출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그 앱들이 뭐 자바 해시 정보들이 뭐 잘못 설정이 됐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시베이스 코어가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nd5 형식으로 뭔가 해시값으로 되어 있을 때 취약한 암호화 통신을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웹뷰를 실행을 할 때 그런 것들 ssl 통신이나 그런 것들 에러들이 이제 뭐 어떤 인증서나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도 모든 결과들을 보면은 이게 좀 과탐인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패스워드가 노출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은 패스워드가 노출된 것이 아니고 패스워드가 입력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거죠 소스 코드를 찾다 보니까 그런 과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안티 디스 어시블리 코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난도카 인거죠 코드 난도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실제 분석을 하는데 어떤 보안 솔루션에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왜그냐면은 사실 이러한 앱들을 그 제작을 할 때 어떤 보안을 하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 대표적으로는 어떤 난도카 아니면 이제 무결성 검증 그 다음에 이런 안티 디버깅하는 이제 디버거를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런 것들을 루팅의 방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체크를 할 때는 이제 악성 코드 url 정보들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모두 다 굿이라고 나옵니다 요게 바로 이제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쪽에서 정보들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에서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요거 apk 파일들은 실제적으로 악의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url 정보나 그런 것들이 안에 이렇게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은 이제 소스코드 이제 디컴 파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소스코드 디컴 파일 하는 그런 과정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문자열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브 모바일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요거 하나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취약점 진단을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내용들이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떤 대량으로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어떤 소스코드 디컴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요거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분석에 한 4 50% 이상 정도는 이걸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들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로그 파일들이 남게 돼요 요게 이제 하나라도 에러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하고 있는지 요 순서들도 요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잘 작동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저도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요러한 시스템들은 뭐 칼리 닉스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을 하고 실무에서도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세요 실습 67금 17금 18금 17금